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영남 출신 노무현 문재인을 대리후보로 내세워 두 번의 정권을 잡았지만 주류 권력에 기생하는 처지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도 변혁기에 있습니다. 개혁 진보 세력을 지지하면서 배후기지로 여전히 남을 것인가? 제3자 세력, 보수 세력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정치력 돌연변이를 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사 1번지 출발하겠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 4거리, 구호전 장례식장. 건강주능, 행복주능. 능주농협 로컬푸드. 캠핑 갈 땐 능주농협 로컬푸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빛고을 장장, 무항생제 삼겹살, 신선한 능주로컬푸드를 만나보세요. 능주농협 로컬푸드. 광주군교 장흥, 보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동신대를 가야 하는 이유. 취업이 잘 되니까. 장학금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무료 스쿨버스에 멋진 캠퍼스까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동신대학교. 항공특화대학 초당대학교.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는 청년을 기다립니다. 항공운항, 항공정비, 항공드론, 항공관광서비스 분야 특성화 인재. 산학연계에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의 꿈 더 크게 키워드립니다. 드림하이, 플라이하이. 초당대학교. 아파트 어쩌지? 사랑 하나면 돼. 직장은? 사랑 하나면 돼. 아파트 직장 구할 때? 사랑방 하나면 돼. 광주 생활 필수템. 사랑방 하나면 돼. 사랑방. 광주엔 있나요? 도시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대표 공원이 있습니다. 풍화무소를 품은 최대 공원으로 도시를 키우는 힘이 되고 142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모두를 위한 취미의 명소. 중앙공원 1지구를 기대하세요.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 일곱 지구의 안심 학생권을 더 원한다면. 일곱 공원의 푸른 라이프를 더 원한다면. 예정된 2호선의 빠른 교통을 더 원한다면. 10월에 더 원하세요. 다시 없을 위파크 프리미엄. 위파크 더원. 10월 오픈 예정. 0624561002. 라인 건설, 호반 건설. 부모님 시대의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요즘 시대의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박영환의 시사일번지. 오늘은 예고를 해드렸듯이 추석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분 의원 모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의원장을 맡고 계시죠. 재선의 신정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의원장을 맡고 계신 이병헌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두 분에게 이런 말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특별히 두 분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게 있으면 짤막하게 한 3, 40점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신정훈 의원님. 네, 저는 지난번에 거론됐던 양국관리법의 대안으로서 대안입법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의 법정기구를 만드는 농업회의소법, 이걸 꼭 해결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을 또 해결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겠습니다. 우리 이병헌 의원님은 어떤 데 중점을 들으십니까? 문체위 입장에서는 큰 쟁점은 없어요. 우리 당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지금 제가 또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라든가 또 탄핵 문제라든가 검사 탄핵을 비롯해서 해임 건의한 우리 당이 해야 될,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을 역점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이 10월 2일, 그러니까 총선이 6개월 남짓 앞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 또 정치신인들의 도전, 아마 두 분도 지역구에 또 그런 도전자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역에 가면 정치 분위기가 묻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네,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정치에 대한 극한적인 대립이 좀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에 대한 요구사항과 또 관심이 아주 좀 최고조로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의원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광주 동구 남구거리거든요. 광주의 핵심이 옛날 구도심이죠.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찾아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저런 정권이 나왔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질타가 많고 또 그러다 보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현역 의원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출마자도 엄청 많아요. 저희 지역구는 6명,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7명. 우리 신정은 의원님은 모두 몇 분 정도가? 3, 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고요. 3, 4명 정도. 신 의원님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 누구를 여야가 개편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1당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거대 양당의 수싸움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소선거구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에요. 여기 계신 두 분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 55명이 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창당 방지선언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선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이유가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는 승자독식 그리고 적대적인 정치문화 이런 걸 해소하자고 21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국회가 준비한 소위 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지받는 만큼 의석수를 할당해서 정말 대표성도 강하고 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양성도 반영하자 이런 뜻이었는데 결국 유성정당 제도가 그 제도를 무력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다시 유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와 설계가 선거법에 반영돼서 원래 목표인 그런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여보자 이런 뜻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치 불신과 정치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당제를 촉진시켜서 우리 사회의 정치권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위성정당을 근본적으로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관련법을 만드는 게 정치활동 자유를 막는 위원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걸 지금 청취자 편의를 위해서 참 이게 선거법이 어려운 거예요. 비례대표 배분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리병이 있고 연동형이 있고 지금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47석의 비례대표를 가지고 병립형하고 연동형을 합쳐놓은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위성정당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저쪽 당에서는 뭘 주장하느냐. 옛날 식으로 하자. 병립형으로. 병립형으로 하자는 거예요. 중앙당에서 의석수를 그냥 당대표가 정해서 그 순서대로 가자는 것이고 우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대표의 비례성을 제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준연동형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되면 정당 지지도에 가장 부합되게 비례대표를 배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연동형. 이게 훨씬 중앙집중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걸 주장하는데 어차피 선거법은 양당이 합의를 안 대고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우리 신정훈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다당제가 나오더라도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이, 비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선거법은 결국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헌 문제 이거는 아마 우리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와 관련된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공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여야 간에 기본적으로 이견은 없는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내년 총선 때 이 부분을 반영하는 이게 쟁점이죠? 이걸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을 한 적도 있고 하지만 그때그때 말이 달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최초의 제안이 됐던 것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개헌의 큰 틀 속에다가 헌법 전문의 5.18을 담자. 5.18 정신을. 그런데 5.18만 담은 게 아니라 부마 항쟁이 있죠? 네. 79년도. 이걸 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의 역사를 담자. 그 정신을. 그래서 저쪽 당에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있잖아요. 하태경 의원하고 성일정 의원을 제가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대표를 좀 맡아달라. 우리 당에서는 저하고 이하경 의원이 공동대표를 해서 200명을 소위 말하면 서명을 받자. 이렇게 해서 그럼 저쪽 당은 그 공동대표 2명이 가서 서명을 받고 우리는 우리더러 우리 민주당이 받으면 되는데 지금 정치 여건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9월 정기국구대부터 그걸 받아내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더군다나 또 여기에 부산시장하고 광주시장도 넣자 해서 광주시장이라 좋은데 부산시장을 접촉하니까 부산시장은 또 노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원포인트보다는 헌법 개헌을 할 때 같이 이걸 반드시 넣어서 하자.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네. 우리 신정은 의원님은 학생운동도 하셨잖아요. 특히 이 문제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해결이 있을까요? 저는 5.18과 관련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하다가 사실은 없고도 치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잖아요. 또 당연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고 당연히 또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니까 이건 당연히 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현재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내닷없이 민생보다는 이념으로 가버렸고 또 극한적인 어떤 이념 갈등을 정권이 좀 스스로가 좀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선거법 이야기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법도 그냥 지난 1년 동안 전개특위 만들어서 내내 그냥 시간만 보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5.18 문제 공약으로는 제시했습니다마는 상임위라든가 또 이렇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수많은 요구에 대해서 또 질의에 대해서 거의 묵묵부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원하다. 다만 우리 이병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야 간의 상생의 협력을 통해서 풀어내는 그런 아주 좁은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훈 의원님께서는 부마항쟁 60항쟁까지 넣자. 그러면 사실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에서 5.18만 넣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죠. 원포인트 개헌은 헌법 전문에다가 5.18 정신을 포함한 아까 그걸 담자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 국회의장도 지금 몇 가지 헌법 개헌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같이 묶어서 헌법 전문과 예를 들면 4년 중임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같이 묶어서 하자는 것이고 정말 성일정 의원을 며칠 전에 독도에서 만났는데 나 이 성일정 의원하고는 학교 손흡의 관계도 되는데 고맙기도 하고 이거 헌법 전문 이거 공동대표 한다고 지역구 사무실에 와서 또 항의를 하더래요. 반대하는. 어쨌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대표를 맡아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권이 좀 전형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위기의 한국에너지공대 해법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신정훈 의원님 지역구인 나주에 위치해 있어요. 저도 한전본사에 광주 총국장할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1년 6개월 만에 24억 원의 기술 이전과 특허 12건, 논문 175건, 국제공동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정부 지원금이 3분의 1이 삭감되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위기만 너무 강조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클 거니까요. 우선 이 한 1년 동안, 만 1년 동안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이룬 성과를 한번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과 이외에도 최고급 교수진들에 의해서 정부 예산, 그러니까 R&D 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1,8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3년 차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했는데 벌써 수시 모집 90명을 모집었는데 1,7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12.1대 1에서 17.1대 1로 소위 말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를 투자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갑작스러운 어떤 한전공대에 대한 감사는 전 정부 실적 지우기, 또 호남에 대한 대단히 인색한 정부의 속내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고요. 또 지금 캠퍼스 조성을 위한 한전 자회사의 출연금이 매년 한 2025년까지 1,500억 규모로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1,000억 정도로 줄어가지고 대단히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감사의 결과를 이유를 해가지고 대학 총장을 해임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까지 포함되면 지금 대학의 운영을 사실상 굉장히 마비시키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이병훈 의원님과 또 광주전남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꼭 해임 요구를 철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또 국회 예산 과정에서 우리 서삼석 의원 위원장께서 예결위원장으로 또 우리 지역 위원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에너지공과 대학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좀 수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턴스는 너무 분명해요. 모든 것을 전 정부, 문재인 정부 탓이다. 예를 들면 한전 적자도 문재인 정부 탓이다. 한전 적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전 공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건 전혀 맞지 않아요. 며칠 전에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과 부산을 양축을 키워서 호남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말을 해요. 서울과 부산축을 키워서 영호남이 발전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호남 갈라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과 총선이 좀 틀린 게 있어요. 대선 때는 대선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남에 공을 들이겠다 뭐라고 얘기했는데 총선 때는 이게 다 득표자 아닙니까? 호남을 포기하고 다른 데를 키우자. 확실하게 보수책을 갖고 가겠다. 그래서 모든 예산도 다 잘라내고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거예요. 이건 대통령으로서 정말 역대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동철 전 의원이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했고 광주에서 사선을 했던 분인데 사장이 됐어요. 정치인 출신 사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무적 감각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지난 대선 때 아마 김동철 전 원내대표가 유성열 대통령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박주선과 함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이 한전 에너지공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역설적으로 한전이 유기라는데 정치인 사장이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전문 행정가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 일꾼들이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전 적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대단히 한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한전 적자는 지금 전체 경영비가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에너지공대에다 매년 천억 규모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자 문제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했었다 책임지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김동철 사장이 우리 지역 출신이고 또 산자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또 윤석열 정부의 드라이브를 좀 더 완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남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총선을 생각한다면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수도권 지역에도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호남에 대한 총선 배려 저는 기대난망으로 봅니다. 철저한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 지지세 콘크리트 지지층 있잖아요. 이걸 갖고 가겠다는 전략이에요. 호남에서는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나오기 힘들다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세만금 예산을 정말 80% 가까이를 갈라치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예산을 또 30% 이상 삭감해 내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호남 배려는 철저히 소위 말해서 양 지역을 갈라치기 위해서 오히려 소위 말해서 호남 소외를 유발시켜서 호남을 분열시키는 이런 작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방금 3분의 1토막이라고 했잖아요. 한정공대도 그러고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예산도 3분의 1토막. 세만금도 그렇고 이게 있어요 이게. 총선 전략과 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율성 역사공원을 둘러싼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서 조성 중인데 결국은 정율성 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민식 보험부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고 하면서 헌법 소원 등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하면서 광주시장에게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병훈 의원님 이거 중단해야 됩니까? 저거 박민식은 지금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충성을 다해서 총선을 나오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념 논쟁에 완장 차고 달라던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뤄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북방정책 쓰면서 중국에 우리가 정율성이라는 음악가가 있는데 광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서 중국인민의 80%가 이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하고 한중관계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정율성 음악가였거든. 그런데 그분이 광주에도 중국인 광역에도 오면 반드시 정율성 생가가 어디냐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공간이 너무 허접하다 보니까 지금 근 2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이제 국비 예산은 없고 시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생가를 복원하는데 아주 공간도 좁아요. 더군다나 100%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고가 보험부가 무슨 권한으로 고가 예산도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왜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합니까? 이건 이념 논쟁의 어떤 불을 지피기 위해서. 역사공학문제는 이념 논쟁의 일종의 불소시개로 썼다. 그런 말씀인데. 아주 이건. 그런데 이제 또 호남내 여론도 보면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진한 색깔론으로 광주를 모욕했다. 이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 지난번 광주 출신의 연평도 전사자 고 서정호 하사 모친은 정율성 공원 역사공원 만드는 게 광주정신 모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남대한포럼 같은 데서도 6.25 당시에 북한군 중공군이 정율성 작곡한 노래 부르면서 우리 고장까지 유린을 했는데 이 세상 어느 국가가 침략의 부역자를 국민 세금으로 기념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참 모든 사람들의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것이 빨갱이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율성을 우리가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육사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훈장을 주자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율성은 우리 민주당이 개발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태우 정권 때 독방의 교, 또 한중교류 이 차원에서 개발해 놓은 하나의 마스코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마오쩌뚱과 한국전쟁을 직접 참여했던 그런 인사들이 지금도 지도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 정부하고 어떻게 서로 여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순수한이 정말 국익 차원에서 또 민간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한중 간의 문화적인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고 향후에 한중교류를 선점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 사실상 그걸 통해서 또 무역이라든가 이런 투자까지도 생각하는 지자체의 정당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공산당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죠. 연평도 서정우와 하사 어머니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집권여당이 공산당 프레임을 씌워놔서 그러지 정일성 씨는 비록 공산당이었지만 그 당시에 항일독립운동가고 음악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명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공산당 프레임으로 치면 베트남도 공산주의죠? 우리가 아무 거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도 그래야 되고? 경제 문제 다 우리 교류하고 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념 프레임으로 갈라치기를 하겠냐? 심지어 문화자유행동인가는 거기 대표가 지금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도 이것까지 철거해야 했던 말까지 했어요. 이것 도대체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을 소위 말해서 이념의 프레임으로 가둬서 격화시키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사실상 역사에 대한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정일성 문제도 그런 이념의 프레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 광주의 정일성 공원은 전혀 정일성의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공산당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네. 1부는 마무리하고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추석 특집방송 2부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헌 의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 막 접어들면서 총선 6개월, 반년밖에 안 남았네요. 선거 향배를 가늠하기는 이릅니다마는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권의 무당층이 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율 낙폭을 흡수하려고 서진정책에 힘시키를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의 두 발로 뛰고 계신 두 분께서는 지역 민심에 지난 총선 때와 달릴 다른 조짐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신정훈 의원님 어떠세요? 우선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전제하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새 농업소득 26%가 격감했어요. 실제로 통계층의 통계의 지금 수치이고요. 쌀 소득은 10아르 그러니까 300평당 무려 18%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자재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속 물가는 또 금리는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쌀값은 폭락한 데다가 그 대안으로서의 거론되는 양국관리법도 지금 거북근에 의해서 차초됐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좀 격화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특히 그것은 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좀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법천지를 민주당 16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 정국을 잘 넘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좀 유효한 그런 어떤 전제정치를 해나가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헌 의원님, 광주시 분위기는 어때요? 전남도보다 광주시 분위기가 훨씬 더 안 좋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모든 언론이 다 집중돼 있고 시민단체가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지방선거에 광주시민 투표가 37.7%가 투표를 했어요. 이건 역대에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치에 대한 대단한 불신, 분노가 서려 있는데 방금 우리 신정은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 여당이 잘못할수록 욕을 야당이 먹게 된다. 왜 이런 정부를 탄생을 시켰냐. 왜 이런 정부를 탄생을 시켰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또 현역 의원에 대한 질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래도 광주시 전담회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3정당이 출연해서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열린우리당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2016년에 안철수당 때문에 전체가 다 이렇게 한석도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선택지는 좁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앞서 우리 이병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이 37.7% 역대 최저치였고요. 또 전남은 58.5%.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69.2%였다고 해요. 거기서 크게 떨어졌는데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광주 전남 투표율이 30%대 뚝 떨어졌거든요. 호남 투표율이 빠지면 이게 결국 수도권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다고 분석하는 여론 전문가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민주당 자체의 위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신호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남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라든가 민심의 향배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라.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에 빠진 민생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대 야당으로서 해결해내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그야말로 무자비한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 단결해서 해결해 나가라. 이런 촉구가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철회가 아니라 경고이고 채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지금 나온 결렙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결렙 여론조사에서는 좀 뒤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32%, 34%까지 상승돼서 중도층에 있어서도 지금 지난번에 9월에 25%까지 떨어졌던 민주당의 지지도가 지금 최근에 40% 가까이 역전돼서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보다 더 우위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호남에 있어서는 현재 여론조사의 수치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견고하고 또 더 잘 싸우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호는 우리 신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크게 견고하고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지금 호남의 지지가 수도권으로 전의가 되는 그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호남의 지지도가 많이 빠졌어요. 우리 광주, 전남, 전북에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많이 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의힘으로는 가기 힘들다는 구조가 있지만 문제는 호남이 광주, 전남, 전북에서 28석입니다. 영남이 65석이에요. 수도권이 121석입니다. 지금 호남만 여기 방어를 한다고 해도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빠진 것이 어느 정도로 올려가지고 수도권으로 전의가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석수가 많은 데서 우리 당이 몇 석을 차지하느냐 이게 지금 내년 총선에서 관건이고 내년 총선이 잘 돼야 소위 말하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분노를 느끼고 있던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누구로 들 수밖에 없어요. 내년 선거가 바로 밑둡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잘못된 부분도 과감히 혁신적으로 고쳐나가야지 그냥 호남은 당연히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좀 그런 점이 좀 우려되는 게 전당대회 투표율도 30% 떨어지고 지난번에 광주의 투표율 30.7% 이런 걸 보면 이병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문제. 그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당에 대한 견고한 지지를 제가 그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요. 또 민심의 민주당에 대한 질타 또 채찍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기와 기회가 상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지금 우리 지역민들의 민생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유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어서 돈 봉투 사건이라든가 각종 도덕성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 이런 문제들을 우리 당내에서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지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최근에는 또 30%에서 미끄러진 조사 결과가 일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보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거의 배나 많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유지부동. 약간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원님 말씀드린 대로 거대 야당으로서 의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이상민 장관 탄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양평고속도로나 최상병 외압 의혹 같은 특검 엄청나게 특검 탄핵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완성해내지 못한 데 대한 질타 아닐까요? 그것은 그 부분은 지금 언론 보도 태도도 관계가 되고 지금 국회에 국회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탄핵이든 우리가 국정조사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야 간에 합의 절차도 있고 합의가 안 돼서 패스트트랙을 걸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공분이 많잖아요. 왜 이걸 당장 못 하느냐. 그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언론 보도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사실은 막말, 욕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갈라치기를 하는 보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청취자들이 볼 때 이거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많은 노력들이 있어도 축적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이건 뭐 당이 또 하나가 있죠. 우리 당이 이제 좀 도덕적으로 저쪽 당에는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민주당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겹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는 상식과 법률에 의해서 유지되는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계속 겪고 있는 다양한 최상병 사건에 대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압력 그리고 홍금도 장군에 대한 역사 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370번 넘는 압수수색 지금 이 상황은 철저히 법과 상식을 초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 권력에 의한 쿠데타 수준의 지금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입법권에 의해서 견제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당이 총칼 들고 나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꾸준히 인내하면서 야당이 단결된 모습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야당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탄핵 그리고 법률안 그리고 장관 검사에 대한 탄핵이랄까 특검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우유부단했던 거라든가 또 좌고 우면했던 것에 대한 질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계도 있었죠.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용감원이 잘 통과시켰는데 몰상시간이 법권을 행사하고 이런 건 간호법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탄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과 정치권이 많이 각성하고 지금 단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전국을 민주당이 단결해서 잘 주도해 나가면 가능성이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는 중도층이 많이 입안했다고 보거든요. 민심에서. 그리고 최상병 외압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해병전 의회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가서 시위를 할 정도로 보수층도 입안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특히 최상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앞으로 내년 총선 이후에 이 정부가 실정을 계속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탄핵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시행용 통치라는 건 법률을 위배하는 그런 꼼수를 띄는 것 특히 우리 최상병에 관한 것은 똑 떨어진 거거든요. 법률 위배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을 명쾌하게 지적을 하고 가자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을 제대로 돌려놓자는 것이죠. 거기다 역점을 두고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 지도일이 크게 오르지 않는 원인을 찾아본다면 돈동투 사건이라든가 우리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또 이 대표의 사론리스크 등 도덕성 논란 이 부분도 좀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검찰권이라고 하는 게 참 이 덕성이 굉장히 커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다닐 때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뭔가 사론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인식했어요. 우리 당 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그랬고 사실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검찰권이 남용되었구나. 그리고 부당한 정치 탄압이 진행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했다고요. 사실 우리가 조국 사태 때 사실은 조국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재명 사건을 쭉 보면서 조국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검찰권의 남용이 점점 실체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동봉투 사건이라든가 이 문제도 명쾌히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돼요. 그런데 수사하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김혜재 의원에게 피의자 20명 중에 한 명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수사 아직 받지도 않았던 대상자들을 다 동봉투 사건의 유죄 추중으로 심정을 확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봉투 사건과 같은 그런 정황을 유발했던 우리 책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결별하고 반성하지만 그런 사건들을 빙자해서 진실을 애국하고 부당한 정치 탄압의 빌미로 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타협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한 것 중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이 검사 탄압을 저희들이 100명이 넘게 발의를 했잖아요. 왜 주저주저했냐 그동안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 탄압을 하게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생각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주저했는데 이 나라가 해방 이후에 모든 것이 검사의 기소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권을 피해를 받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간첩 사건 조작했던 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를 대상으로 해서 탄압을 우리가 저희들이 발의를 했어요. 유호성 사건. 그렇죠. 지금 이건 뭘 의미하냐. 검사도 잘못하면 탄압이 된다라는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정말 검찰이 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탄압이 되면 변호사 개업도 곤란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검찰은 언제나 기소권이 갔기 때문에 기소가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틀을 깨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민주당의 자성적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 당내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내부에서 쇄신하고 혁신하고 그렇게 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 그걸 같이 병행해야죠. 대정부 투쟁과 더불어서 당내 혁신 이것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 정권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보면 상례적으로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발언 태도도 물론 논란이 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발언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 측면도 가끔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말싸움에서야 우리가 잘못 대응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 투쟁을 통해서 지금 검찰권과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이 국민들과 야당 정치인들에게 크게 검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사건이 나올 때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을 믿어왔습니다. 유호성 간첩 사건 때도 유호성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무죄로 판결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한 번도 반생한 적도 없고요. 그 외에 지금 조국 사건 또 우리 이재명 사건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쭉 해오면서 검찰의 무소불이 또 그런 행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식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각들을 갖게 됐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검사 탄핵이랄까 더 나아가서는 정부에 대한 견제했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 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야당의 투쟁력들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이 어쨌든 개혁 진보 세력에 대한 든든한 지지를 해 준 건 맞지만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을 비교를 해보면 20대 총선에서는 거대 정당이 아닌 제3당을 택했죠. 국민의 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주문을 한 거예요. 지역민들이. 그런데 반면에 그 3세력 실험이 초략에 끝나면서 21대 총선에서는 완전히 민주당에 몰표를 줬어요. 전폭적 지지를 했는데 광주 전남 지역구 18곳 모두 석권했습니다. 24년 만에 싹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계신 두 원님들도 당선 일성으로 호남 정치 복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그걸 사실은 우리가 20대 신정훈 의원도 출마를 했었고 저도 출마를 해서 떨어졌죠. 그때는 거의 싹쓸이었으니까.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 민주당에 대한 애정의 시도면이 가지고 있었는데 양이 안 찬 거죠. 그 정도밖에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당이 나오니까 뭔가 소위 말해서 자식들한테 종아리를 때린다는 게 종아리를 때린 게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종아를 때려야 되는. 공개하려고 때렸던 게 다 죽어버렸어요. 강목으로 때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1대 반사적으로 전체 민주당의 덕을 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됐겠어요? 민주당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저희들이 당선이 됐는데 우리가 항시 나온 게 호남 정치 복원이에요. 호남의 정치가 복원이 되려면 호남의 인물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도대체 DJ 이후에 호남 분들이 정치적 식견이 높다 보니까 웬만하면 양이 안 차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의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하다 보면 죽게 되고 하다 보면 죽게 되고. 이래가지고 호남 정치 복원 옛날 DJ같이 되기는 어렵죠. 정말 괜찮은 의원들을 지역민들이 인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켜보고 키워주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해당 의원들도 해당 정치인도 호남인들로부터 사랑받을 거기에 걸맞는 행동도 서로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제대로 된 적이 없었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민주당 정치에 대한 호남인들의 불만과 갈증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것이 출연하긴 했지만 사실상 지난 30년 동안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대선에서 호남인들의 민주당에 대한 갈망은 아주 전폭적이었죠. 그리고 도지사부터 국회의원, 시장군수, 시의원, 군의원까지 거의 일당일색으로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런 호남인들의 기대, 지지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부족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의 자성과 또 혁신의 노력이 아주 가열차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선거 때만 우리가 민주당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4년 동안 내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들의 요구를 실현해내는 그런 유능한 민주당으로서의 자기 각오를 또 자기 능력을 좀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팀 이후에 호남 정치가 사실 안타깝게 급격하게 위상이 추락하면서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어쨌든 두 분 의원님들이 더 노력하셔서 호남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석 혁집으로 마련한 박영환의 시사 1번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또 열대인 토론 가주신 신정은, 이병헌 두 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